한 입에 넣은 적이 있었다고요. 내기를 해서 벌칙으로 체리 15개를 먹기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리를 좋아해서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때는 양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거든. 뭔가 질적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죠. 한번 섹시하게 먹어볼까요? 체리 섹시하게 먹기 힘든데.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이모 제대로 되면 지금 왕자리 비어져 있거든요. 센터 자리에서 한번.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못해요. 애교도 잘 못하고 섹시한 것도 잘 못하는데. 아 살짝 가네요. 네. 약간 왕 느낌으로. 지금 졸려서 눈 살짝 풀렸을 것 같아요. 딱 좋아요. 풀려서. 저 포도농패. 저 포도농패. 몰리는 것 같은데? 사팔대기가 되는 느낌이야. 약간 이거 눈이 홈피에 올라가면 좋을 자리일 것 같은데. 이것이 섹시다. 왜 그래? 왜 그래? 더러워. 아, 뮤직비디오 같아 뮤직비디오. 더러워. 아, 뮤직비디오 같아 뮤직비디오. 하이프하니까 뮤직비디오 같아. 아, 나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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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야, 숨쉬했잖아, 너. 이거 그냥 행사 아닌가요? 아, 너 진짜 좋았어. 진화 한번 가자. 섹시당당이잖아. 진화 한번 가자. 요즘 한 명도 빠질 수 없어. 한번 보여줘야죠. 아, 부담스럽다. 진화 씨, 너 오바. 그냥 깨끗하게. 매일매일 리즈인 진화 씨 한번 가야죠. 그래. 우리 주네 씨. 주네 씨. 주무시면 안 돼요. 헤어나오지 못하네. 이거 진짜. 진화 씨 단어 안 돼요. 꼭 1등에서 받아야겠네요, 이거. 역시. 진화 갑니다. 체리. 마지막 어깨, 귀엽게. 체리로 이행시 한번 갈게. 체리로 이행시. 체리, 체리. 이행시. 좋았어, 좋았어. 체리, 체리. 체리. 아, 이거 다 포함이에요. 포함이에요, 포함이에요. 체리보다? 체리보다. G. 미가 좋아. 잰다, 잰다, 잰다. 이거 잰다? 오, 근데 지금 진화 씨도 잘했어요. 막상막하였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땡이다, 땡이. 후... 부담될 거야. 어? 진아는 잘했어. 최명. 또 뱉어, 또 뱉어. 이게 포인트야, 이게. 이게 포인트야. 어떤 과일을 먹어도. 네 육수보다 맛있는 게 없네. 체리로 이행시. 체리로 이행시. 치할 거 같아. 좋아 좋아. 이. 이가 너무 예뻐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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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준우 씨, 센터 밀려났어요. 나오세요.